프리징 소울님 개초록색이다 안 닿나? 으이 맞네 으이 맞네 우와 우와 에? 네? 우와 겨우 겠다 뇌락이 안 나갔어 뇌 야... 이럴다 아... 망했다 라스가 진짜 좋아 보이더라구요 천린이 학살기 던데 완전 뭐야? 와 잘먹는다 와 다행이다 아씨 질러완대 좋은데? 아 넥스 아 빡사다 물 한장만 마실게요 으흠흠 으흠 으흠흠 으흠흠 아 저 앉았다가 저거 뭐야 왼발 오발 나오는게 되게 빠르다 아 난 접을줄 알았더니 지린다 으흠흠 흠 흠 흠 흠 흠 내가 쓸 타이밍이 없노 왜이렇게 돼 아 잠깐만 선생님 아니 게임할땐 제발 진짜 집중을 못하겠어요 제발 감사합니다 아 미치겠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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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티엘을 못하지 않을까 한국이 아니여가지고 쨋 쨋 아 얘 아프다 와 되게나 이거 아 망했네 뭐해놔 어? 그냥 불려? 벨미지 왜이렇게 들어왔어 이거? 벨미지 왜이래? 벨미지 왜이래? 아이고 벨미지 왜이렇게 하긴 해 벨미시 벨미지 왜이래? 따라오고 와 지린다 와 다행이다 내가 실수했네 다행이다 와 어떻게 막았어 가끔 썼는데 아 데미지마라 벽 갈수도 있겠는데 이거? 아 실수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브리즈링 소울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랜만에 뵙네요 되게 아 힘들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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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